또 찾아왔지. 방콕영상. 여기가 그냥 위치 보여주려고 주변을 막 찍은 건데 뭐 빌딩 숲이라서 이게 어딘지는 잘 안 보이네. 그냥 식당 이름 검색해서 가세요. 식당 이름은 코다. 뭐 또 방콕 영상이니까 대부분 안 좋아할 텐데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에게는 아주 유용할 만한. 그 뭔 소리냐. 당연히 추천을 한다는 얘기겠지. 여기 같은 경우에는 타이퀴진을 기반으로 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고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여기가 되게 막 뜨고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. 근 한 10년 이내에는 방콕에서 내가 파인다이닝 레스토랑보다는 다 그냥 로컬 되게 싸구려 맛집 이런 데가 만족도가 높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꽤 높았어. 그러니까 음식만 놓고 봤을 때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거고 일단 자리는 방금 잠깐 봤겠지만 2층에 자리를 잡았는데 여기 2층에 서빙해 주시는 그 매니저님이라 그래야 되는지. 암튼 이 아저씨가 설명을 되게 못해. 이게 뭐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 건지 자꾸 뭐 거의 춤추듯이 막 이상한 몸동작이랑 같이 설명을 하는데 그게 보고 있으면 노력은 가상한데 썩 보고 싶지 않아. 그리고 뭐 일단 서빙이나 어떤 서비스가 그렇게 프로페셔널한 것 같지도 않고. 그러니까 단점부터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추천을 한다고 얘기한 거는 음식이 그만큼 괜찮다는 거지. 어차피 이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심지어 좀 내용이 틀린 것들이 있어요. 근데 여기가 또 메뉴판을 따로 주지를 않아. 근데 방금 내가 영상 이거 한 30초 전? 아니다. 한 4, 50초 전으로 뒤로 돌아가보면은 내가 테이블 위를 찍어놓은 게 있는데 뭐 센터피스랑 그 종이 하나가 있어요. QR코드 같은 거. 그게 이제 메뉴. 그 QR 스캔을 하면은 이제 핸드폰으로 메뉴를 볼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놨더라고. 그래서 내가 지금 저 찍어놓은 거를 스캔해보니까 그날 나왔던 메뉴는 아니고 오늘 메뉴더라고. 나는 뭐 매일, 아니 매일까지는 아니겠지. 아무튼 메뉴 바뀔 때마다 저 QR을 다시 프린트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건가? 궁금했는데. 근데 방금 찍어보니까 아니야. 아무튼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원래 파인다이닝 특이지. 이런 한입거리 몇 종류 이렇게 나오는 거. 여기는 이제 세 가지 스낵이 나오는데 저 테이블 위에 그림자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봐도 이 아저씨가 이 서버분이 얼마나 춤을 추고 있는지 유추할 수 있다. 이 세 가지가 다 약간 타르트 형태인데 이 첫 번째 거는 안에 소금에 절인 청어 들어있고 위에는 뭐 케일 파우더. 이름을 그러니까 차이니스 케일이라고 써놨더라고. 저 메뉴 이름 자체를. 두 번째는 뭐 안에 볶은 전복이랑 그리고 칠리 페이스트. 그러니까 뭐 고추로 이렇게 페이스트 형태로 만들었겠지. 그거랑 바질 무스 들어있는 거였고. 마지막 거는 남프릭이라고. 뭐 이것저것 으깬 페이스트에다가 피쉬 소스 섞은 그거를 이제 저 페이스트 형태로 만들어서 그 타르트 쉘 안에 넣고 그 위에 뭐 코코넛이랑 켈루카 캐비아 올린 거였어. 세 가지가 다 그러니까 세이버리한 맛이지. 그리고 살짝 매콤함이 있었는데 되게 부드러운 뉘앙스여가지고 뭐 식감도 부드럽고 그리고 그 맵다는 것도 이렇게 날카롭게 매운 게 아니고 살짝 부드러운데 매콤함이 뚫고 나오는 그런 느낌인 거라서 뭐 첫 시작으로 괜찮더라고. 그리고 이게 조금 특이했는데 식전 빵을 무슨 깨눌라 같은 걸 주더라. 그리고 뭐 같이 나온 거는 저거 마늘버터인데 이게 약간 아쉬운 게 저 위에 방금 저 버터나이프로 내가 자르면은 잘 잘리지도 않고 그리고 위에 자를 때 보면은 위에 끈적하게 뭐가 올라가 있잖아. 저러다 보니까 이게 먹고 나면 손이 너무 끈적해. 저 뭐 포크라도 좀 줬으면 좋겠더라고.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에피타이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메뉴 이름이 강룬주완?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저씨 발음도 약간 이런 식이었어. 그게 원래 그 약간 발효한 새우페이스트 원래 태국 음식에 되게 많이 쓰는 거거든. 근데 그게 들어간 수프를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. 그러니까 태국 이름이야. 그러니까 뭐 되게 흔한 그 태국 음식을 약간 파인하게 풀어낸 거지. 근데 난 이거 비주얼 보고 저 무슨 팬프라이한 그 가리비인 줄 알았거든. 거기에다가 이렇게 뭐 수프 이렇게 뿌려주는 줄 알았는데 일단 저 동그란 게 팬프라이한 가리비가 아니고 이베리코 돼지였어. 그리고 수프에도 그 이베리코 돼지에 갈비뼈를 넣어서 이렇게 냈다고 하더라고. 그리고 뭐 저 밑에 들어있는 것들 보면은 뭐 코코넛, 아스파라거스, 뭐 또 뭐 있더라? 샬롯, 코리엔더. 그리고 매콤한 게 뭐가 들어있었는데 뭔지 모르겠고. 그리고 자기 딴에는 무슨 시크릿 인그리던트가 들어있다는 거야. 근데 뭐 별로 안 궁금해. 아무튼 먹는 방법은 그냥 이거 막 풀어 헤쳐가지고 국밥처럼 막 들이키면 된다더라고. 방금 저 그림자 봤지? 저 아저씨도 이제 손동작으로 그렇게 얘기해 준 거야. 이거 풀어가지고 먹어라. 그러니까 익힌 돼지고기 위에 그 아까 얘기한 새우 페이스트 같은 게 올라가 있던 거지. 그래서 이렇게 막 풀어내면은 국물 맛이 조금 달라져요. 내가 이거를 근데 국물을 처음에 안 먹어봐가지고. 국물 먼저 따로 먹어봤어야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얘기를 해줄 텐데. 근데 이게 진짜 감칠맛 덩어리인 거야. 진짜 첫 디쉬부터 너무 맛있었어. 그래가지고 그냥 그 맛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이 방금 이거라고 생각해. 그냥 아주 텅 비어있는 깨끗한 접시. 거의 뭐 핥았지. 당구마냥. 다음으로 나온 메뉴는 메뉴명에는 그냥 문어라고 써있었어. 옥토퍼스 이렇게 써있었는데. 일단 지금 뿌려주는 소스 같은 경우에는 저 뭐 간장이랑 굴소스 이런 거 넣어서 만든 소스라고 하더라고. 그리고 이게 이제 문어디쉬인 거고. 옆에 사이드 디쉬처럼 하나 나온 게. 이제 이건 뭐 오니길이지 뭐. 그 주먹밥 구운 거 있잖아. 왜 야키토리집 가면은 마지막에 주는 거. 이 디쉬를 조금 이제 뜯어서 살펴보자면은. 위에 덮어놓은 저 초록색 이불 있잖아. 저게 되게 무슨 다시마나 이런 것처럼 생겼는데. 그게 아니고 저건 무야 무.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왜 쌈무처럼 되게 얇게 썰어놓은 무 있잖아. 그거를 뭐 다시마에다가 뭐 마리네이드를 했다고 하더라고. 그러면 색깔이 저렇게 나오나? 그리고 이제 저 초록색 이불 밑에는 그 숯에다가 구운 문어랑 뭐 튀긴 감자 이런 게 들어있어요. 문어랑 감자 되게 익숙한 조합이지. 나 오늘 라디치에서도 먹고 온 거 같은데. 그리고 이제 같이 나온 요 구운 밥은. 뭐 그 후추랑 뭐 생강. 그리고 위에 저거는 그 김부각 약간 이런 느낌인데. 아무튼 그런 게 들어가서 살짝 매콤한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. 근데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이거 먹었을 때 매콤하다는 느낌은 안 들었고. 아무튼 이 이불 걷어보면은. 난 저 하얀 게. 난 지금 보면서도 저 하얀 게 감자였나? 이랬는데. 저게 문어야. 그러니까 난 수채 구웠다 그래서. 그 약간 다리 부분 이렇게 껌껌껌하게 있는 그런 비주얼 생각했는데. 저 뽀얀 게 문어였고. 방금 저 찍어 먹은 게 감자인 거지.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제 태국 음식이 아니지. 태국 음식이 아닌데. 일단 맛은 있어.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조리하는 테크닉. 그러니까 뭐 익힘 정도나. 그리고 그 재료들 조합해 놓은 거. 그러니까 맛 조합하는 거나. 뭔가 기본기가 되게 탄탄하더라고. 그래서 음식들은 다 맛이 괜찮은 거야. 이거는 이제 그 육류 메인 나오기 전에. 팔레트 클렌저로 나온 건데. 어 난 이거 되게 진짜 신선하더라고. 그러니까 쏨땀이야. 쏨땀을. 그러니까 그 샤벳 형태로 만든 거지. 그러니까 밑에 들어있는 거는 뭐 파파야, 당근, 토마토 이런 걸로 만든. 진짜 쏨땀처럼 약간 매콤한. 거기에다가 약간 단맛을 더해가지고. 내가 봤을 때 이거 호불호도 심하게 안 갈릴 것 같고. 그러면서 그 태국 음식이라는 그 특색도 살리고. 팔레트 클렌저 역할도 되게 잘하고. 뭐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약간 이상할 수는 있겠네. 태국 사람들 입장에선 우리가 느끼기에는 뭐 김치 샤벳 같은 느낌일 수 있지. 육류 메인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가 나와요. 근데 이제 일단 이 오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정. 오리는 무조건 나오는 거고. 그 다음에 그 와규 채끝이나 아니면 뭐 생선 중에 고르라고 하더라고. 그래서 나는 뭐 친구랑 간 거니까 하나씩 골랐지. 암튼 먼저 오리가 나왔는데. 이거 뭐 비주얼만 봐도 진짜 잘 익히지 않았어? 물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이 정도 못 익히면은 파인다이닝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해. 오리고기 어디서나 좀 잘 익히더라고. 그리고 가니쉬로는 이게 가금류라서 그런지 좀 되게 단맛이 주가 되는. 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근데 약간 고로케처럼 그런 거고. 향신료 되게 잔뜩 들어가 있는 고로케 같은 거였고. 근데 그 밑에 보이던 가니쉬는 뭐 사과랑 되게 단맛이 주가 되는 것들이었어. 그리고 그 고르는 메뉴 중에 하나가 생선이었는데. 원래는 메뉴판에는 그 광어가 써 있었거든. 근데 이날 준비된 게 킨메다이라고 하길래 내가 일부러 생선을 주문을 했어요.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밑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피쉬커리. 뭐 코코넛. 그리고 뭐 위에 생선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킨메다이. 그 위에다가는 뭐 튀긴 마늘. 이렇게 올라갔는데 사실 이 음식 같은 경우에는 그 킨메다이의 매력이 잘 살진 않거든. 근데 그냥 피쉬커리 자체가 맛있어. 진짜 이거는 내가 느끼기에도 살짝 매운맛이 있기도 하고. 그러니까 맛 자체가 강한데 되게 맛있어서. 디쉬 자체는 맛있는데 약간 그 생각은 들지. 이거 굳이 킨메다이를 써야 되나. 이거 무슨 생선 써도 다 똑같은 맛이 났을 것 같은 거야. 그러니까 커리 맛이 강하니까. 그냥 뭐 저 킨메다이라는 단어가 이제 태국어에도 있어서 재미로 썼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. 나 그 그 태국말을 스기타상한테 배웠잖아. 스기타상이 아는 유일한 태국말이 킨메다이래.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킨메다이가 그 먹을 수 없는. 그러니까 그 약간 방부제 같은 거에 붙어있는 non-adable 그거더라고. 그리고 지금 이 메인에 대해선 딱히 별 설명을 안 하는 게. 그냥 채끝 와규로. 와규 채끝으로 만든 스테이크니까 사실 별맛 없지. 굳이 여기 와서 내가 이걸 먹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. 그리고 바로 디저트가 나와. 여기도 순서가 진짜 특이한 게. 디저트가 먼저 두 종류가 나오고 나서. 그 다음에 약간 식사 메뉴 같은 거를 주더라. 아무튼 이 디저트는 뭐 히비스커스 열매 가지고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. 거기에다가 이제 뭐 그 천연 꿀이랑 뭐 넣어서 만든 디저트라서. 그냥 새콤달콤해. 아 위에 올라간 건 뭐 참깨로 만든 아이스크림이었다. 저 하얀 거. 근데 색깔 되게 예쁘네.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저 봐도 알겠지. 아보카도인 거는. 근데 그 밑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제 그 저 맨 아래는 떡이 깔려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게 자르기가 힘든 게. 윗부분은 다 잘 잘리는데 밑에 떡이라서 잘 안 잘리는 거고. 그 위에 초록색. 좀 진한 초록색이었던 게. 그 멜론 젤리.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이나 저 크림 같은 것들은 판단. 그리고 코코넛.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. 이거는 단맛보다는 살짝 느끼하더라고. 이게 특이한 거야. 그러니까 디저트를 지금 두 종류나 먹었는데. 그 뒤에 갑자기 식사 메뉴 같은 걸 주더라고. 이걸 뭐 한국말로 뭐라 그래야 돼. 국밥? 오리국밥? 그러니까 쓰시집이나 이런 데서도 왜 가끔 그. 오차지케 해주잖아.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. 왜냐면 아까 메인으로 오리고기를 먹었기 때문에. 짜투리로 요걸 만들어 가지고. 이렇게 오차지케 형태처럼 낸 건가 싶어.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맛있는 거야. 감칠맛 진짜 진하고. 그냥 저것만 단일 메뉴로. 큰 그릇에다가 한 그릇 먹고 싶은. 그런 그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야. 그리고 이제 내 친구도 저거 먹더니. 그 이 친구는 약간 그거지 알지. 그 부산 가서 뭐. 국밥 뭐 먹었다고 얘기하면은. 그 자기가 더 맛있는데 안다 그러면서 데려가는 거. 그래서 이거 먹고 저런. 약간 죽처럼. 그 국물에다가 밥 말아 놓은 거. 그거 먹으러 또 다른 데 갔어. 아 거기에도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. 그러니까 내가 아까 여기가 서비스가 좀. 이상하다 그랬잖아. 그러니까 이게 코스 구성할 때. 추가로 주문할 수 있는 메뉴가 몇 개가 있어. 그래서 거기에다가. 내가 그 커리 크랩 처황묻이라는 게 있길래. 그 나는 이제. 개 들어간 커리 이런 것도 먹고 싶고 하니까. 그걸 추가 주문을 했단 말이야. 근데 안 나오고 여기까지 나와버린 거야. 그래서 어 우리 그. 창묻이 주문한 거 왜 안 나오냐.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이 아저씨도 자기 실수를 안 거지. 그래서 되게 안절부절하면서 미안하다고는 했는데.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그. 죽 먹으러 갔어. 그 죽이 아니라 국밥 같은 거 먹으러 갔어. 그래서 가서 먹고. 그 내 친구가 이제 인스타에다가. 자꾸 실시간으로 막 올렸단 말이야. 스토리 같은 데다가. 그랬더니 이제. 저 코다 셰프인지 오너가 봤나봐. 그래가지고. 그 친구한테 DM이 왔더라고. 그러니까. 그 내용은. 아 뭐. 오늘 서빙에 실수 있었던 것도 자기가 전에 들었고. 그리고 뭐. 식사가 마음에 안 드셨으면 이거 뭐. 환불해 드리겠다. 이런 식으로 왔나봐. 그래서 처음에는 그 친구랑 나랑. 아니 이거를 아까 그 자리에서 했어야지. 지금 보내는 거는 뭐야 했는데. 생각해 보니까. 이 친구가 그. 바깥에서 그냥 길바닥에서. 국밥을. 사진을 올리니까. 방금 코다에서 먹은 거. 올리자마자. 그걸 올리니까. 그 쪽에서 받아들에게는. 아. 식사가 너무. 뭐. 모잘랐던지. 음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. 이 사람들이. 한 끼를 더 먹는구나. 이렇게 생각한 거 같아. 아무튼. 근데 음식 자체는 다. 맛이 괜찮았어. 양도 부족하지 않아. 전혀. 그래서 여기는. 가보는 거를 추천을 하고. 아니 그나저나. 저거 내가 계산한 건데. 환불 뭐. 어떻게 된 거야. 끝.